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뭐 바람을 쐬러 나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서 그 감정을 해결해 오셨을 텐데 오늘은 가정법, 뭐 뭐 하면이라고 하는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부터 볼게요. 자, 2번이라고 할 때는 콘도, 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할 때 다음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딘가라고 할 때는 도고가, 도고가. 그 다음, 우선 먼저는 마즈, 마즈. 그 다음,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소레나라, 소레나라. 그 다음, 연유는 랭끼, 랭끼. 자, 3일 연유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산랭끼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곧 장소는 도고로. 그 다음, 비빔밥은 굉장히 특이하죠? 비빔밥. 비빔밥.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비빔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많이는 닭상. 그 다음, 전주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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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자동차. 차는 그르마. 그르마. 그 다음, 어떻게? 도야 때. 도야 때. 그 다음, 유명하다는 유매다. 유매다. 자, 뭐뭐로 하다. 뭔가를 결정할 때예요. 니, 수르. 니, 수르. 이거는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그 다음, 알다는 시르. 그런데 알고 있어요라고 할 때는 그래서 태, 이르 형태로 표현을 해주세요. 있다는, 아르. 자, 그럼 없다는 나이겠죠? 자, 이쯤에서 애니메이션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요? 일단, 맛있는 비빔밥을 먹어요. 비빔밥なら, 청주가 유명하고 좋아요. 청주가 유명하고 있어요. 청주가 맛있는 한국料理가たくさんあります. 그럼, 이번에는 룩을 청주에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부할 문법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뭐뭐하면 또는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은 뭐뭐로 하다 결정하는 표현, 문형을 공부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 나라라는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사실 이전에 타라라고 하는 가정법 공부한 거 기억하시나요? 타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징이 없이 그냥 굉장히 전반적인 거에서 많이 쓰이지만 이 바, 나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나 자연현상에서 쓰이고 또 그냥 일반 가정을 할 때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할 때 쓰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 나라가 품사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독특하게도요 그룹별로 나눠지지 않고요 동사는 무조건 같습니다 다행이죠 자 애단 뒤에 바가 묻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애단으로 바꾸고 바가 접속이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배우다, 나라우 같은 경우에 자 이 우는 애단으로 바뀔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애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가 묻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바, 나라의 바 그러면 배우면 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서두르다, 이속우 같은 경우에 구가 애단으로 바뀌면 개가 되고 그 다음 바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속의 바, 이속의 바 그러면 서두르면 이란 뜻이겠죠 자 사를 빼다, 야세르 같은 경우에 이 루는 애단이 되면 레가 되고 그 다음 바가 묻습니다 야세레바, 야세레바 그러면 사를 빼면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오다, 크루 같은 경우에 루는 애단이 됐을 때 레가 되고 바가 묻습니다 크레바, 크레바 그러면 오면, 온다면 이란 뜻이겠죠 하다, 스르 같은 경우에 루가 애단이 되면 역시나 레가 되고요 그 다음 바가 묻습니다 수레바, 수레바 그러면 하면, 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자 이제 동사 바꿔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영용사 가볼게요 이영용사는 어간 뒤에 케레바가 붙습니다 자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쯤 되면 우리 외우셔야 돼요 이를 뗀 앞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탈락시키고 케레바가 붙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갖고 싶다, 그래서 호시 같은 경우에 이 이를 떼고 뭐가 붙어요? 케레바가 붙어서 호시게레바, 호시게레바 갖고 싶다면 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좋다 같은 경우에는 이, 요이 두 가지 다 되는데 활용을 할 때는 이 요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좋으면 이라고 할 때는 이가 탈락이 돼서 케레바가 붙습니다 요케레바, 요케레바 그러면 좋으면 좋다면 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은 나형용사하고 명사를 볼 텐데요 두 가지는 활용법이 동일합니다 우선 나라바라고 하는 게 붙는데 이 바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나형용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간 뒤에 나라바가 붙는다는 것은 다를 탈락시키고 나라바가 붙습니다 자 간단하다, 간단다 같은 경우에 이 다가 없어지고 뭐가 붙어요? 나라바가 붙습니다 그래서 간단 나라바 또는 간단 나라 그러면 간단하다면, 간단하면 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 한가하다, 희마다 같은 경우에 다를 탈락시키고 나라바가 붙게 되면은 희만하라바 또는 희만하라 라고 해서 한가하다면, 한가하면 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명사도 보겠습니다 명사 역시 똑같이 나라바를 접속을 하는데 얘는 뭐 떼줄 필요가 없어요 주말, 슈우 마츠 같은 경우에 그대로 나라바가 붙어서 슈우 마츠 나라바, 슈우 마츠 나라 그러면 주말이라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 감기, 가재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 그냥 나라바가 붙어서 가재나라바 또는 가재나라 라고 했을 때 감기라면 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활용을 다 해봤기 때문에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여기에 오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 자 여기서 오면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다 라고 하는 동사는 크루죠 자 아까 동사 활용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루가 애단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레가 되고 그 뒤에 항상 바가 붙어서 크레바 이게 오면입니다 그래서 고건이 크레바 여기에 오면 자 그리고 또 간과하기 쉽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자 우리 고토가 내 끼르라고 하는 것은 가능의 의미를 갖는 문형입니다 무언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죠 자 그 앞에는 항상 기본형이 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우 고토가 내 키마스 그런데 알려주죠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종조사 요를 씁니다 그래서 아우 고토가 내 키마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형성 한번 볼게요 날씨가 좋으면 드라이브 하러 가고 싶습니다 자 좋다 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 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항상 활용할 때는 요 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형용사는 이 이를 탈락시키고 뭐가 붙어요 케레바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케레바 라고 하는게 좋다면 좋으면 이란 뜻이겠죠 땡기가 요케레바 날씨가 좋으면 자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분과 요케레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뭐를 하러 가다 라고 할 때 니 이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노라이브니 이끄 드라이브를 하러 가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러 가고 싶다 이기 때문에 타이형 익히다이데스가 됐답니다 자 그 다음은 나용용사예요 한가하면 도와주세요 희마 나라 데츠다트 그다사이 자 여기서는 사실 나라 다음에 발을 붙여도 되는데 회화에서는 어떻게든 짧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략이 많이 됩니다 한가하다 라고 하는 나용용사의 기본형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희마 다음에 다가 붙죠 자 그런데 나용용사 어가는 다를 뗀 거니까 이 다를 떼고 그 다음 나라가 붙습니다 그래서 희마 나라 한가하면 이라는 표현이겠죠 돕다 도와주다는 데츠다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는 데츠다트 그다사이 자 그 다음은 명사 가볼게요 평일이라면 백화점에 사람이 적습니다 자 평일 주중이라고 하는 명사는 헤지츠 라고 합니다 자 명사 뒤에 그대로 그냥 나라가 붙거나 아니면 나라바라는 게 오게 되면은 가정법 뭐 뭐 하면이죠 평일이라면 헤지츠 나라바 또는 헤지츠 나라 자 그리고 적다 라고 할 때는 수그나이 그럼 많다는 오이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문법을 공부할게요 뭐뭐로 하다 라고 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입니다 그때는 니 스르 라고 하는 문형을 사용하는데요 그 앞에는 주로 명사가 옵니다 예문 볼까요 회식은 언제로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회식 술자리라고 하는 것은 노미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무엇무엇으로 결정하다가 니 스르 인데 지금 질문이에요 뭐뭐로 할까요 이기 때문에 니 시마스카 그래서 언제 이츠라고 하는 명사 뒤에 붙었습니다 이츠리 시마스카 참 많이 쓰이겠죠 약속과 이츠리 시마스카 약속은 언제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예문 이번 사원여행은 제주도로 했습니다 콘도로 샤인리오고와 제주도니 시마시다 콘도로 샤인리오고와 제주도니 시마시다 자 2번이라고 할 때 이제 콘도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사원여행은 샤인리오고죠 자 제주도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제주도 라고 하는 거 뒤에 뭐가 왔어요 니 스르 형태가 왔는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니 시마시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정을 이미 한 경우에는 니 시마시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디저트는 케이크로 합시다 암아이모노가 스키다카라 내자앗도와 케이크니 심하쇼 암아이모노가 스키다카라 내자앗도와 케이크니 심하쇼 단 것이라고 할 때는 암아이모노라고 표현을 하고요 매운 것은 뭐가 될까요 그때는 가라이모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 주는 카라가 왔는데 스키라고 하는 것은 나형 용사입니다 반드시 기본형이 와줘야 돼요 스키다카라 자 그리고 무엇무엇으로 합시다 자 결정을 하는 표현 니 스르가 오는데 심하쇼라고 하는 것은 청유형이죠 뭐로 하자라고 할 때는 마쇼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케이크라고 하는 명사 뒤에 니 스르 형태가 왔어요 케이크니 심하쇼 케이크로 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얘기할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겠다 제가 아까 바나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걸 가정할 때 쓰인다고 했어요 좀 후회를 담은 문장이긴 하죠 자 시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우리 가정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있다 라고 할 때는 아루를 씁니다 아루는 어떻게 바뀝니까 루가 에단으로 바뀌어서 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가 붙어서 아레바예요 자 예문 만들면 하나수지간가 아레바 요깠다 자 그래서 아레바 요깠다 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좋았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싸지 않으면 살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한번 그냥 가정해 보는 거죠 자 비싸지 않다 이거 잘 보시면 부정형입니다 비싸다는 다카이 그런데 비싸지 않다기 때문에 다카 그 나이 다카이도 그렇고 다카 그 나이도 그렇고 이로 끝납니다 자 이영용사는 우리 바 라고 하는 가정법 어떻게 써요 이가 탈락이 되고 케레바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타카 그 나 케레바 가이마스 그래서 타카 그 나 케레바 요거 잘 보세요 비싸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유명하면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게를 갖는데 분명히 유명하면 사람이 많을 거야 자 유명하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정법으로 바꾸는데요 유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형용사입니다 유메다 자 나형용사는 다를 떼고 뭐가 붙어요 나라바 아니면 나라가 붙죠 예문 만들면 유메 나라바 히또가 닥상 이르도 오모이마스 그래서 유메 나라바 또는 유메 나라라고 만들어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비가 오면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자 비가 오다는 아메가 후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후루라는 동사 없이 그냥 아메라고 해도 비가 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메데스 그러면은 비가 옵니다예요 여기서는 명사로 취급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라면 이라고 할 때 아메 다음에 그렇죠 나라바 또는 나라를 써서 예문 만들어 볼게요 아메나라바 노고니모이키마세 그래서 아메나라바 또는 아메나라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은 저는 생맥주로 할게요 자 우리 이사카야 같은 데서 맨이 주문할 때예요 아까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니스르라고 하는 문형 쓴다고 했어요 자 생맥주라고 하는 명사 뒤에 그냥 니스르 형태를 쓰면 됩니다 예문 만들면 와따시와 나마비르니시마스 그래서 니시마스 뭐뭐로 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본문 학습 한번 하러 가볼게요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무산 그런데 뒤에 타이가 붙었으니까 하고 싶은 거죠 먹으러 가고 싶은데 노고가는 어딘가 자 이 도고로 도고로는 장소를 나타냈어요 좋은 곳이죠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까 알다시류의 테이루 형태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전주가 전주가 유메데이 됐어요 오늘 공부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나라 또는 나라바라는 걸 접속했을 때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죠 비빔밥이라면 전주가 유명하고 좋습니다 유메데이 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영용사 연결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전주와 오이시 강국 요리가 닭상 아리마스 전주는 맛있는 한국 요리가 닭상 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자 그리고 사물 같은 경우에는 아루 있다라고 해서 아리마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랬더니 소레나라 곤도노 려고와 전주니시마스 결정했네요 자 무슨 무슨 이시마스라고 하는 거 무엇을 결정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번 여행은 전주로 하겠습니다 서울 가라 どうやって行きますか? 자 どうやって 방법을 물어볼 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르마가 아레바 멘리 데스가 낳けれ바 마스 데이크고 도모 데이키마스요 자 여기서 아레바 낳けれ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 다 가정법이죠 자 아루 있다의 바 형태입니다 차가 있다면 편리합니다만 자 낳けれ바는 뭐겠어요? 나이 없다의 바 형태죠 이를 떼고 케레바가 붙어야지만 올바른 형태입니다 없으면 버스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자 자 뭐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버스로 갈 수도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자 마스니시마스 또 나왔네요 무스무스무스마스 라고 하는 것은 니스를 뭔가 결정할 때 나오는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버스로 할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전주는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먹을 게 참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기분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또반이 진학기레바 두다와리마생 말로 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도 듣기 말하기 연습하시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